지난 5월 25일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 설계 용역 기본 설계 완료 보고회가 열렸습니다. 이번 보고회에서는 통합신청사의 시설 배치, 평면 계획 등 설계를 담당한 해안 건축의 완료 보고와 더불어 기본 설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. 한편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서구 통합신청사는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구청사와 구의회, 보건소, 주민 편의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공존하는 강서구의 랜드마크로 완성할 계획입니다.